그럼 관련해서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들으신 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사가 단행이 되는데 여기에 가장 큰 관심사였던 김경수 전 지사, 조윤선 전 수석이 포함이 됐습니다. 강선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복권으로 인해서 김경수 지사가 이제 정치적 제기가 가능해졌습니다. 여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권 쪽에서 김경수 지사를 사면에 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 복권시킨 이유, 뭐라고 보십니까? 사실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. 첫 번째로는 여권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도 특별 사면복권을 시키고 싶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있으신 것 같아요. 여권에 민원도 있을 것이고. 여권만 하자고 하니 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.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. 야권에 김경수 지사 같은 거물급은 좀 해줘야지 여기에 또 많은 인원을 좀 여권 인사들 해줘도 좀 형평성이 맞다라는 것을 좀 노리는 것 같고요. 또 두 번째로 이에 더해서 정치적으로 혹여나 김경수 지사가 피선거권을 획득하게 되면, 복권이 되면 아무래도 야권이 분열을 하게 돼서 차후 대선에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그런 노림수도 있는 것으로... 유리 형성이라면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?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재명 전 대표가 유력한 대선 후보이잖아요. 그런데 아무래도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되면 아무래도 조금 침체되어 있던 친노, 친분 세력들에게 좀 활기가, 동력이 생기면서 그래도 어쨌든 대선에서 야당이 저희가 봤을 때는 건전하고 공정한 선의의 경쟁인데 또 여권이 봤을 때는 이게 분열되는 거 아니냐, 그리고 혹시나 분당까지 되는 거 아니냐. 왜냐하면 밖에 조국 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린수를 벌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특별사명 복권은 재판부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상권 분립의, 어떤 훼손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형이 확정된 지 1주로밖에 안 된 분들을 복권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까지는 썩 그리 좋은 어떤 사명 복권이 아니라고 야당은 평가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가 사실 사면을 해줄 때 그때 복권까지 해줬어야지. 왜 이제 와서 해주는 건지 조금 의아이긴 하지만 그래도 김경수 전 지사 개인에게는 좋은 일이고 또 야권에게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서동호 변호사님과 좀 궁금한데 강성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사면할 때 복권까지 한 번 했었으면 어땠을까. 하는 것 또 야권 입장, 야권의 분열, 분당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법리적으로 보면요. 조윤선 의원한테 그거는 복권을 해줘야 돼요. 그거는 별 실체가 없는 거예요. 솔직히 블랙리스트라는 게 저는 판결은 났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수사와 재판이었다. 이렇게 보고요. 그런데 김경수 지사는 원래는 해주면 안 되죠. 전혀 반성의 빛이 없고 범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. 더럽게 여론조작이. 그런데도. 그런데 문제는 복권은 법리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 여야 형평이라든지 이런 데 정치적 고려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. 따라서 아마 조윤선, 김경수 같이 형평 차원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가 있었고 그 고려 속에는 자라며 이재명 일극 체제를 무너뜨리는 항상 적은 분열시기고 우리는 단합해야 된다. 이게 전쟁의 기본입니다.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 속마음 모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로 복권이 된 것입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두 분의 추측, 분석은 약간 비슷했다. 이렇게 보여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해석하실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해서 시청자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죠? いうод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